이 안경은 도수 상관없고요. 또 눈 시력 1.0, 2.0, 3.0에만 하세요. 또 우리 핸드폰에서 블루나이트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자파 눈에 안경으로 나오시죠. 이게 핸드폰상 블루나이트 전자파입니다. 이 블루나이트 전자파는 이 안경이 차단이 되요. 일반 안경은 차이점이에요. 이런 일반 안경은 블루나이트가 차단이 안되고 보세요. 옷에 반사됩니다. 전자파가 반사됩니다. 전자파가 반사됩니다. 차단이 안되고. 이 안경은 100% 차단되고 옷에 안비칩니다. 차단되죠. 전자파가 차단되죠. 이래서 기능사 안경을 실어납니다. 전자파가 차단되죠. 글자를 잘 보기 때문에 눈도 보호되고요.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또 신문보고 책도 쓴 안경입니다. 가격은 5천원이에요. 5천원. 가격은 5천원이요. 또 이게 남녀공용입니다. 필요하신 서버입니다. 그냥 서버에서 하세요. 눈, 시력, 보호되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써보시면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저의 고민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сто일 거에요. 몇 일, 이렇게 해주세요. 예전부터 여기저씨가 나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